어 이거 그리고 하나 포지션 이거 하나.. 초록 웹팀 중에 하나거든? 사마아! 들어가라! 제가 아드라인 못 감게 풀어막아줄게 힘 싫어 좀 바로 패거 중! 패거 중! 야야 그 앞에 집.. 앞에 자체 매달려있다 기절 야야 그 다음에 아직 기절 된 거 못 살렸는데 나 죽었다 내 앞에 또 있다 아이씨 폭 맞았다 아아 나 상단으로 벌릴게 4번 4번이라 이거 뺑으로 안 오냐? 그 아까 쏴준 애 아냐 옆에? 미니.. 살러줬었을래? 뺑뺑뺑 쏘고 있던데? 알게? 돌 나이스 이게 트레이더지 나 2스텍 형 너 근데 2스텍 치고 빠다 기절 기절 나 가사 나 왼쪽 라스트 형 왼쪽? 에스에 방향 에스에 방향 에스에 방향 형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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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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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화구집 올라가고 주님 해봐 확인 확인 1방에서 노란에 쪄지면 될 것 같은데? 아 3번 차 끝나 3명 탄 거 응 확인 다 방향해도 돼 2번 차 끝나 여기 어디서 못 가고 여기 어디서 못 가고 3번 어려워 네 길이 10가능이다 2번 키자 안 돼 10차 안 받아 봐 10차 안 받아 봐 하클 쳤고 이 새끼 가까이 따라가 그냥 왼쪽 픽 2D 이번 골에 있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나와야 되는데 그냥 불안한 거 아직 있다 뭘 웃기게 하지 말아봐 웃긴데 이 자식아 하나 더 확인했다 더 쏘는 중 왼쪽으로 넘어갔다 전막 안으로 야 2대 3대 라스 하나 2번 쪽에 있어 2번 쪽에 어우 시가 놀래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